여러분께서는 지금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미정상회담 뉴스로 방송이 전부 뒤덮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만 매일모레 3일절을 앞두고 뜻깊은 손님 한 분이 한국을 찾으셔서요. 이분은 좀 꼭 만나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원로 작곡가 박재훈 선생님이신데요. 성함만 들어서는 누구시지? 좀 낯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언컨대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 아마 이분의 노래를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하늘한테 끝뿌리는 빛볼 때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정말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바로 이 동요의 작곡가 박재훈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모신 거는요. 이 동요 때문이 아니고 연세가 97세가 되신 이 원로 작곡가가 3.1운동을 소재로 한 오페라. 함성 1919. 한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신답니다. 화제 인터뷰에 안 모실 수가 없네요. 박재훈 목사님 만나보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지금 97년세 되신 거죠?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목이 좀 잠기셨네?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성대 한쪽이 불편하신 상태에 네. 마비됐어요. 성대 한쪽이 마비가 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좀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뵙고 있잖아요. 엄청 정정하세요. 말씀이 좀 불편하실지 몰라도 성정하고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오셨는데 캐나다에서 귀국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13일 날 왔어요. 13일 날. 그러니까 이 함성 1919라는 오페라가 무대에 오르는 걸 보시려고 귀국을 하신 거군요. 네. 그러시죠.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연습하는 걸. 아, 그러셨어요. 괜찮던가요? 괜찮아요. 그 오페라 이야기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사실은 저는 이분이 동요 작곡가다 뭐 이러고 소개를 받아서 동요라면 무슨 작곡을 하셨나? 이랬는데 아니 세상에 신의 물은 졸졸졸졸 펄펄 눈이 옵니다. 이거 말고도 그냥 유명한 곡들이 다 박 목사님 곡이더라고요. 아, 다가 아니야. 다가 아니야. 몇 개 있죠. 몇 개. 자, 그럼 여러분 도대체 어떤 곡들을 더 작곡하셨는지 잠깐만 더 들어볼까요? 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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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얀 꽃송이 암호의 눈을 반해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어, 이거 어머님 은혜도 박 목사님 작품입니까? 네. 이야, 몇 개 안 돼요 그러셨는데 몇 개 안 되는 게 다 유명한 곡들이에요.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불러주니까 고마운 거지. 고마운 거지. 아니 어떻게 근데 이렇게 주옥 같은 동요들을 음악 교육을 제대로 어떻게 어디서 받으신 겁니까? 아니, 내가 뭐 한 게 아니고 파리로 8월 15일 날 해방됐어. 그러니까 갑자기 된 거예요. 갑자기 됐죠, 해방이. 갑자기 된 건데 그때까지 일본 시대는 8월 14일까지는 어린아이들에게 일본 군가, 일본 말로, 일본 군가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8월 15일 날 누가 그렇게 광복이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지. 몰랐죠. 8월 14일까지는 아이들도 다 일본 노래, 일본 군가 이런 거 불렀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니까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요? 일본 말로 가르쳐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 당시에 어린이 잡지가 두 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소년. 소년. 방정환 씨. 그렇죠. 또 하나는 교회 선교사들이 내는 아이생활. 아, 선교사들이 만들어서 대포하는 잡지, 아이생활 하나랑 방정환 선생님의 소년. 두 가지. 두 가지. 거기에 동시가 들어있어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한 50권을 빌리다가 싸놓고 교회에 조그만 방에서 튀어나온가, 풍금인가. 풍금일 것 같은데요, 왠지. 그때는. 그래가지고 쓰는 거야. 그냥. 아니, 그러면 아이생활 잡지에 있는 가사들, 동시 가사들을 보면서 거기다 그냥 멜로디를 즉흥적으로 풍금치면서. 그런 거야. 와, 사흘 썼어. 사흘 썼으니까 신개가 다 작곡됐어. 사흘 동안 골방에서 50개의 동요를? 세상에. 그런데 며칠 지냐고 보니까 가사는 다 아름답고 좋은데 곡조는 비슷비슷해. 곡조는 비슷비슷해. 어디 한번 보죠. 잠깐만요. 펄펄 눈이 옵니다 하고 신의 물은 졸졸졸. 비슷하네요. 그런데 다 좋아요. 묘하게 조금씩 다르고 다 정겹고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아니,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아이들이 일본 군가 부르고 있는데 이런 동요가 쉰 곡이 쏟아져 나오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25각을 가지고 부활주일 아침에 새벽에 넘어가고 말았어. 남쪽에. 그러신 거군요. 그러신 거군요. 와, 제일 개인적으로 이거 제일 마음에 든다 하는 동요는 어떤 거? 엄마, 엄마, 이래요. 엄마, 엄마. 왜요? 왜 엄마, 엄마, 이리 와. 왜 그 노래예요? 엄마가 제일 좋잖아. 엄마가 좋아하세요. 자, 이런 동심의 마음으로 동요를 작곡하신 정말 귀한 분입니다. 박재훈 목사님. 오늘은 이제 그것 때문에 모신 건 아니고. 뮤지컬 함성 1919. 아니, 이게 40년 만에 만들어진 베라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40년 동안 쓴 게 아니고 대사가 안 들어와요. 곡, 작곡은 박 목사님이 하시는 건데 대사가 안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야지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40년 동안 헤매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건 어떻게 처음에 제안을 받으셨어요? 1972년. 72년. 내가 처음 오페라, 에스더. 그거를 세종문화에 관해서 했어요. 이미 전작이 있으시군요. 오페라, 에스더. 했는데 그 다음 며칠 후에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누가요? 그래서 나갔더니 선교사야. 선교사님이. 그런데 이런 음악이 학교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왜? 교회에 힘이 되고 민족에게 더 큰 힘이 될 거다. 그런 얘기야. 다음엔 뭐 하겠소? 아, 박 선생님. 박 작곡가님. 이 오페라 다음에 뭐 하겠소? 그래서요? 그래서. 공문 좀 하고 있는데. 네. 정권하고. 그런데 가슴을 가리켜. 가슴을? 왜요? 3.1운동 어때요? 박 선생님. 다음 작품 3.1운동 어때요? 이야. 그렇게 시작이 된 거군요. 그런데 가만히 얘기했지만. 여기들이 백했는데. 화살이야. 화살이 돼서 박혔어요. 박혔는데. 그리고 순간적으로. 예. 해야지. 해야지. 그런데 내 실력으로는 안 돼.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공부 더해갔다. 공부를 더해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73년으로. 미국으로 이민 자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4년 고생했는데. 카나다. 카나다에서 오라고. 카나다 연학교에서. 예. 와달라고. 음악 책임자라고. 음악 책임자라고. 조건은 이제. 생활을 보장한다. 생활 보장. 예. 그래서 갔죠. 아. 이제 알겠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캐나다에 머무시면서 음악 공부하면서 함성 1219가 완성이 된 겁니다. 정말 대작입니다. 여러분. 화살로 가슴을 맞는 듯한 그 느낌으로 시작된 이 오페라는 어떤 모습일까. 정말 기대가 되고요. 눈물로 쓰신 거네요. 그야말로. 눈물로 쓰신 거네요. 축복으로 쓴 거지. 축복으로 쓴 거다. 축복의 눈물입니까? 축복의 고행이었고. 오페라 성공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지금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일제강점기라는 걸 책으로만 배웠지. 저도 그렇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나라 없는 사람의 서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나라 없는 사람들은 노예죠. 노예다. 마음대로 끌려가면 끌려가고. 우리 위안부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위안부 할머니들. 일본 시대에 수많은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끌려가서 그 꼴을 다 당했습니다. 그래도 안 했대. 아직도. 아직도 안 했대. 사과 한마디. 안 해요. 진정성 있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아직 불쌍한 나라예요. 하나님 바시기에. 나라 잃은 국민은 노예다. 징용. 징병. 징병. 그건 일본 군인 끌려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땅굿 속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야 되고. 석탄 캐야 되고. 그러다가 늙어져 오는 거지. 그런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 오페라 3.1운동의 정신을 닮은 오페라가 절절하게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소중함 또 3.1운동 정신의 숭고함을 모르는 우리 이 시대에 큰 울림이 됐으면 좋겠고요. 목사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다니시기 위해서라도 더 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월 1일과 2일에 있을 이 오페라도 많은 분들이 좀 찾아가셔서 감동받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페라 함성 1919를 40년 만에 무대에 올리시는 작곡가입니다. 박재훈 목사님 만나봤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연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나요. 김연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나요. 김연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나요. 감사합니다.